하! 무성의 마숨팔 깨달음 주문자결 그렇게 가야겠다 그렇게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! 한번 해봅시다 음.. 모데네? 모데나 어렵거나 쉬울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여기? 여기?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야! 아! 오케이 오케이 음.. 못와 응? 응? 들교 많이 해놨다 잘하고 있어 응? 아깝다 생탄대만 더 쳤으면 됐는데 엘로 엘로 으 patri 으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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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증폭의 고성 아 이미 이걸 갈까? 어? 이렇게 안갈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야겠다 아 진짜 이렇게 안갈려고 했거든? 투돌 안에 신발 하나 갈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가서 좁해야지 W 이 순으로 찍어주자 터미나 미드는 W를 찍긴 하는데 잡았네? 귀여워 아니 왜 나랑 마타이를 뜨려는거지? 마타이를 뜨면 안돼! 앗! 못 kilograms 저주할꺼야 못해 누구하나 때려야지 스킬ETH 오늘 느낌 좋은데 E 하면서 이렇게도 되거든요 잘가 잘했죠? 이게 스킬 날리면서 포탑 날리면은 좋아. 어차피 이게 이게 막 레이저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지. 이제 바로 루덴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? 그니까 모드에 궁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궁을 늦게 키면 되는거 아님? 좋겠네 저게 심장 바쁨이 빨라지는데 사실 모드가 6랩 찍으면은 나 이기는거 맞는데 이렇게 나름 차이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? 나도 몰라 상대는 안해봤거든.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거지 어쩌라고 그럼 궁을 왜 쓴거야? 싸울거면 끝까지 싸우든가 어? 나 확실히 홍응하는거 없는데 뭐야 원콤 딜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에이단한 셰기 좋아 내가 리시를 해준 보람이 있구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으흐흐흐흐흐 잘가 잘가지 않네 은근히 질 나오네 씨바 네 이게 잡템 같아 보이는데 맞아요 다이소 오프 그냥 라인 이렇게 딱 해놓고 톡톡톡톡톡 먹기만 하자 사실 루덴 빨리 안 뽑았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이 양피제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으흐흐흠 이렇게 꿀맛 터졌고 또 와 다음놈 잘가 귀엽네 이제 모델같은 애들 상대할 때는 포탑 계속 다 깔지 말고 킬각 나와도 궁포탑으로 킬각 쬐는게 아니라 궁W나 궁2로 킬각 쬐는게 나은거같애 진실의 포탑 진실의 방에서 포탑 깔면 포탑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해야 되는데 초반에 내가 킬 땄지 않나 미득인거지 어 레드 가능? 가능 이걸 혼내줘야지 내가 혼내줄게 아 알았어 미안해 알고있는줄 알았어 도망 도망가야겠다 잘가 내가 혼냈어 그 대신 레드가 없었다면 잡을수 없었을거야 그치그치 적정해 어 잘가 아 안잡네 집갑시다 아 이거 이거다 이거 오케이 요리 보고싶다 뿡 뿜뿜 뿜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 뿜라 뿜 이씨 뿜 tuh 비 발바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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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내놔 아이 나쁜 자식 절대 안주네 화나네 오기만 해봐 안녕하시오 대박 걸려버렸네 까비 아악 미니언 왜 이렇게 짧은거야 바론 먹으러 가야겠다 이따 바론 나오면 바론 먹자 청춘 모여 어허허 오케이 존나 빠르네 자 모델 아까봐 복수다 감히 나한테 안죽어 복수다 이녀석 여기에서 만나자 그래 궁서 애가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ブ 복수에 성공했다 오케이 애들 설엔 안치나? 설에 칠거 같은데? 야 요리기 나름 세니까 설엔을 안치네 계속 밀자 막아! 이러고 있을테니까 막아! 막아 막아 열심히 막아라 에이 도망가야지 에이 씨바 어쩔수가 없어 이거는 뭐 할게 없거든 이제 합당한 마음으로 블루를 먹어야겠구만 아싸 안 먹게 안 먹게 참 날 너무 싫어하는구만 한타 해줄게 이제 아 나 살려줘 씨바 아 제트가 날 죽였어 갑자기 이니시어로서 아 잠만 그게 되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웃기네 아 아 저거 넘겨지는게 존나 웃기네 뺏었다 너무 수고 에헤에헤 존냐 띠이 아 아 아 아 넘어가지는거 너무 웃기네 넘어가지지 않을까 했는데 재밌겠다 딜량 볼까 오케이 간단하게 1등 이게 후반에는 뭔가 딱 내가 개팰수가 없어서 KDA가 구려지긴 했지만 이정도면은 괜찮지 유성 2100 마숨팔 깨달음 주작 620 20 괜찮네요 재밌게 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겠다 끝